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 계속 이어가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정부가 부모의 처벌 권한을 없애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보도인데 살펴보도록 하죠. 예, 그 아동정책의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정부가 어제 발표한 포용국과 아동정책에 담긴 내용인데요. 현재는 민법 915조가 친권의 징계권이 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입니다.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징계 방식이 어떤 것인지는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표현이 징계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규정만 보면 훈육 목적으로 체벌하는 것도 징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이 모호한 법률을 바꾸기로 한 겁니다. 민법을 개정해서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앞서도 잠시가 얘기가 됐지만 우리나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훈육. 그런데 이게 학대하고 경계 나누기가 되게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계권이라는 게 민법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학대냐, 이게 훈육이냐. 항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거든요. 이게 현재는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특례법에는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부모가 폭행을 한 경우에 민법상 징계권, 바로 직접 말씀드린 민법상 징계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형이 줄거나 아예 무죄가 내려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법하고 다른 법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관련 판례도 있는데 학원 문제 때문에 든 회초리, 그리고 부모에게 욕설한 아이에 대한 폭력. 이거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런데 스웨덴을 비롯해서 54개 국가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일체 금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 가정 내 체벌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는 한국하고 일본 뿐인데 일본도 지금 법 개정을 해서 이것을 금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반대 목소리도 있어요. 법 개정에 대해서. 복지부가 체벌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76.8%가 체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또 이경자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납 대표는 자식이 잘못한 때는 체벌을 할 수도 있는 게 부모인데 국가가 부모 위에 올라서려 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의견들이 딱 나눠져요. 지금 우리 고뉴부 문자창에도 의견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서동일님 없애야 됩니다. 체벌은. 강효영님 사랑의 매는 옛날 이야기죠. 라고 체벌 권한을 없애야 된다는 의견들이 도착을 하고 있고 반면에 반대 의견으로 2162 끝번호 쓰시는 분은 우리 아이들 부모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엇나가게 되면 국가에서 책임지나요? 그리고 7144님은 법이 왜 가정까지 침범하는지라는 의견 등을 보내주고 계신데 이게 정말 답 내리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어요. 여전히도 좀 찬반이 갈리는 문제예요. 예전에는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긴 했는데 여전히도 찬반이 갈리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이에게 너 왜 이랬어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가볍게 꿀밤 한 대 때리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어제 해석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만 체벌 자체 그리고 징계권이라는 단어의 변화 이런 부분들에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